토끼는 머리위에 아무거나 올려도 상관없다는데 사실일까요? 한번 알아볼게요 첫번째 동전 아무렇지도 않네요 두번째 뭐로 요거지? 사탕통 잘 올리고 있네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떨어졌네 세번째 닭도리 군인 닭도리 이거 아주 희귀한템인데 군인 닭도리가 지금 얘가 균형 잡고 있네 닭도리 균형 잡아 미안해 닭도리가 얘가 못써있네 닭도리가 문제네 잘 week 잘한다 잘한다 이번에는 존글라스 이거 한번 써볼래? 너 canvas 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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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야무지 야무지 천주야 천주야 사과할게 내 사과를 받아주자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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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글리를 다시 올려볼게요 씌우지 말고 씌우면 싫어하니까 성공 이거 좀 화가 난거 얘는 실패 이거 좀 무거운데? 이거 올릴 수 있겠나? 안 되겠다 얘는 먹어 알겠어 쫀쭈 쫀쭈 미안해 간식 먹을까? 쫀쭈 간식 먹자 쫀쭈 간식 먹자 일로와 미안해 쫀쭈 간식 줄게 쫀쭈 일로와 쫀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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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줄게 기다려봐 가족 올게 자 여러분 안녕 니까 쫀 띠 감사합니다.